그려 우리 귀여운 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손녀. 이제 눈에 넣으면 아플 만큼 커서 이렇게 고등학교에 들어가다니 할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에이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려 그려. 수연아 학교가서 밥 잘 먹고 이따 아침에서 보자. 할미는 이 다 늙어가지고 폐지나 주우러 가야지. 에이. 우리 수연이 맛있는 거 사주려면 할미가 바닥에 있는 폐지나 주워야지 안 그러겠어? 아휴 힘들어 죽겠는데.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에이. 아이고. 우리 손녀도 닦아버렸다. 이제 가난한 생활도 끝인가. 여기가 내가 앞으로 다닐 명아 고등학교? 우와 진짜 크고 멋지다. 운 좋게 이런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되다니. 쟤 뭐야? 쟤 뭐야? 쟤가 걔야? 저거 처음 보네. 왜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있지? 신기하게 생겼네. 어. 뭐지? 아이고. 수연 학생 오셨습니까? 아. 누구세요? 저는 여기 명아 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오신다는 걸 알고 여기서 기다려서 인사드리옵니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수연 학생은 1학년 2반이죠.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따라오시죠. 어. 네. 감사합니다. 자. 수연 학생. 여기입니다. 자.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 저는 그러면 2만? 아. 감사합니다. 명문고는 다르긴 다르구나. 교장 선생님이 저렇게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시다니. 1학년 2반. 어. 여기가 우리 반이구나. 아이고. 수연 양. 오신 줄도 모르고 많이 기다리셨죠? 저 1학년 2반. 담임 티처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올리버 쌤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어? 명문고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높임말을 하는 건가? 일단 학생들은 지금 모두 수연 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어. 저를 왜 기다려요? 당연히 기다려야지. 자. 자. 여러분. 명문사립고등학교 명화고등학교에 입학하신 걸 축하합니다. 저는 1학년 3반을 맡게 된 올리버 쌤이에요. 오늘 입학 전날이니 모두들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메인 입학생 수연 학생을 소개할게요. 수연 학생. 들어오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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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연입니다. 뭐야 뭐야. 왜 나 혼자 여자인 거야? 여기 남 거야? 음. 수연 학생을 위해 특별하게 교장선생님이 배정해 주신 자리입니다. 여기 앉으시죠. 네? 저를 위해서 특별하게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음? 이상할 정도로. 왜 이렇게 나에게 친절한 것 같지? 오늘 입학 첫날이니 모두들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구나. 여기서 아침 조회. 그... 안녕? 안녕? 난 다온이야. 네가 이번에 들어오게 된 그 소문이 여자아이구나. 어? 소문? 여자아이? 너 모르고 있는 거야? 명아 고등학교는 원래 남고였는데 이번 년 전부터 처음으로 남녀공학으로 바뀌었거든. 뭐? 그런데 남녀공학으로 바뀐 건 아무도 몰라서 이번 여자 입학생은 너 혼자야. 나 혼자 이 학교 여학생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나에게 그렇게 잘 해주셨던 거구나. 너 소문을 들었을 땐 차갑고 뭐 툭툭할 줄 알았는데 엄청 귀엽다. 어? 응? 내가 비록 장학생이지만 나 너한테 첫눈에 반했어. 나랑 사귤래? 갑자기? 어? 천천히 말해줘. 응. 헐. 대박. 쟤도 입학했구나. 그 유명한 찬율 그룹. 둘째 아들 찬율. 어이. 미천한 장학생. 아무래도 거기 내 자리인 것 같은데. 좀 비켜줄래? 어? 미안해. 찬율아. 몰랐어. 가칠한 애가 내 옆에 앉았어. 그런데 장학생? 그리고 왜 찬율이랑 다온이는 넥타이색이 다르지? 응? 안녕? 난 지찬율. 넌 이름이 뭐야? 나는 강수연. 강수연. 너였구나. 소문의 여자아이가. 자, 부탁할게. 응.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해? 첫날부터 혼란스러워. 야, 태성아. 잠깐 이리로 와봐. 어? 왜? 아까 봤지? 저 장학생. 어. 알았어. 어? 온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렸지? 어? 저기다. 안녕? 난 홍무덕이야. 우리 아빠는 대한민국 최고의 박사 집안의 홍무덕이지 않았어. 홍씨, 너. 너무 예뻐서 그러는데 나랑 사귈래? 수연 그룹과 우리가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정말 똑똑한 아이가 태어날 거야. 미안. 난 사귈 마음이 없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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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부터 고백을 몇 번이나 받는 거야. 하... 첫날부터 뭔가 꼬일대로 꼬인 것 같아. 남자만 있는 학교에서 학교를 3년 동안 다녀야 된다니. 벌써부터 걱정되잖아. 어? 야. 우리가 같이 입학했다고 해서 같은 친구는 아니잖아. 조심해줘. 응. 미안해. 찬율이한테 밉보이면 이 학교 못 다니게 될 수 있다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하... 첫날부터 찬율이 심기 건들지 말자. 알겠지? 응. 알겠어. 깝치지 말라고. 뭐야? 괴롭히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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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보고 왜 지나치시지? 으흑! 야! 너 거기서 뭐 해! 야 너 첫날부터 왜 애를 괴롭혀? 어. 수연이구나. 신경 쓰지 마. 주제를 넘길래 경고만 해주려고 했던 것 뿐이야. 너도 알다시피 넥타이는 계급이잖아. 어? 넥타이? 하. 모른 척하기는. 난 박태성이야. 잘 부탁할게. 강. 수연. 어? 어? 진 대체 뭐야? 다운아. 괜찮아? 응. 난 괜찮아. 그리고 미안해. 아침에 접근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 학교 서열 1티어인 너와 친해지고 사귀면 나도 학교 생활 편해질 줄 알았어. 그래서 접근했어. 그래서 접근했어. 미안. 서열 1티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정말 이 학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야? 이 학교는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어. 1티어에는 너도 있지만 두 명이 더 있는데 강태성, 지천률이 있어. 둘은 찬유그룹과 태성그룹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래. 친구끼리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조금 잘 살면 등급을 만들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은 왜 모르는 척하는 거야? 이 계급은 교장선생님이 만든 거야. 0.1% 상위 학생들의 편안한 학교 생활을 위해 만드신 거라고. 뭐? 수연아, 너 언제까지 모르는 척할래? 이 명아고등학교는 계급이 있는 거 너도 알잖아. 나처럼 공부를 잘해서 들어온 평범학생은 이 평범한 넥타이를 그리고 너처럼 이 학교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룹의 후교자들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그리고 절대 파란 넥타이는 빨간 넥타이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거 너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 학교에 계급이 있다고? 응. 돈 많은 사람들의 순위야. 그럼 난 왜 빨간색 넥타이야? 뭐? 그건 당연한 소리잖아. SY 그룹의 상속자. 첫째 딸이 너잖아 너, 강수연. 부자들은 정말 악취미가 있다는 게 사실이구나. 연기 그만해. 전 세계적으로 5,400여 개의 호텔을 가지고 있는 명우가 딸인 거 여기 학생들, 선생님들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 명아 고등학교도 SY 가문에서 만들었잖아. 무슨 소리야? 난 부잣집 딸이 아니야. 나는 기초생활 수급자고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해. 거짓말. 애초부터 가난한 학생들은 이 학교에 입학 못하거든? 입학을 못한다고? 이 학교는 상위 0.1%의 소수의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는 곳이야. 하지만 나처럼 공부를 잘하는 장학생에겐 학비와 입학금을 지원해줘서 입학할 기회를 주어지긴 하지만 그냥 입학할 수는 없어. 여긴 학비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서 다들 어디 기업이나 어마어마한 부자인 사람들만 입학할 수 있는 곳이거든? 나는 그렇게 성적도 좋지도 않고 돈도 없는데? 그냥 운 좋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었어. 수연아, 나 놀리는 거지? 이제 서민놀이는 그만해. 나 이제 가볼게. 놀리는 거 아니야. 다신 너한테 말 걸지 않을게. 미안해. 내가 너무 줄여넘었어. 다온아! 이 학교 돼지 종체가 뭐지? 선생님한테 내가 어떻게 입학했는지 물어봐야겠어. 야, 수연. 어?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할래? 왜? 너 나랑 사귈래? 어? 갑자기? 어? 나랑 사귀자고. 갑자기 왜 이러는데? 이거 놔! 진짜 짜증나. 치찬율. 대상, 너 꼭 이긴다. 아, 진짜 뭐야 쟤? 학교 생활 완전 꾸였네. 학교를 와도 잘못 들어온 것 같아. 내가 부자 주달로 오해받고, 막 고백받고. 아휴, 도대체 교무실은 어디 있는 거야? 아휴, 이 학교엔 이렇게 아름다운 고문도 있구나. 역시 문문과는 다르다. 아휴, 고수업 시작인데. 교실에 들어가면 남자애들밖에 없고 불편해. 어? 와, 진짜 잘생겼다. 야, 투연. 어?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할래? 왜? 너 나랑 사귈래? 어? 갑자기? 어? 나랑 사귀자고. 갑자기 왜 이러는데? 이거 놔! 진짜 짜증나. 치찬율. 대상, 너 꼭 이긴다. 아, 진짜 뭐야 쟤? 학교 생활 완전 꾸였네. 학교를 와도 잘못 들어온 것 같아. 내가 부자 주달로 오해받고, 막 고백받고. 아휴, 도대체 교무실은 어디 있는 거야? 어? 이 학교엔 이렇게 아름다운 공문도 있구나. 역시 문문과는 다르다. 아휴, 고수업 시작인데. 교실에 들어가면 담배들밖에 없고 불편해. 어? 우와, 진짜 잘생겼다. 아, 미안. 책 읽고 있는데 방해했지? 너, 이쁘다. 어? 무슨 짓이야? 갑자기 노래 못 노래... 너도 아버지한테 내 이야기 많이 들었지? 찬율 그룹의 찬율. 내 이름을 말이야. 아니, 난 처음 들어보는데... 아까부터 계속 거짓말이네. 서민놀이 중인 거야? 아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S.Y. 그룹 딸 강수연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이름일 뿐이야. 거짓말... 이미 우리 부모님이 S.Y. 그룹 후계자인 네가... 여기 입학한다는 사실을 나한테 말씀해주셨거든. 하지만, 진짜 아니야. 서민 놀이는 그만하고... 우리 부모님이 신부감으로 너를 찜해두셨거든. 혹시... 나랑 결혼할래? 아직 우린 어리잖아. 물론... 약혼부터 해야지. 생각해봐. 지금 협업 중인 찬율 그룹과 S.Y. 그룹의 잘난 아이들이 서로 결혼한다면 얼마나 멋진 이슈가 될지... 그리고... 멋진 부부가 될지... 일단 나 교무실 가야 해서... 미안, 거절할게! 찬율 그룹의 후계자인 내가 거절당했다고... 날 거절한 건 네가 처음이야, 수연아. 내가 널 꼭 가져주겠어. 가지지 못한다면... 널 부셔서라도... 네, 전화받았습니다. 아, 대표님! 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서, 선생님! 여기는 입학금도 비싸고 제 형편으로 올 수 없는 학교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입학한 거죠? 저는 S.Y. 그룹 딸 강수연이 아니라 평범한 강수연인데 친구들이 모두들 오해하는 것 같아서요. 음... 기관할 수 없지만 그러면 아마 S.Y. 그룹 강수연인지 오해하고 너를 학교에 입학시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네? 그러면 운짜서 들어온 게 아니라 학교 측 실수였다고요? 그런 것 같구나. 내가 조금 더 알아볼게. 네. 야, 말이면 말소리를 내야지. 이리야! 그러니까 장학생 주제에 감히 우리 수연이한테 고백을 해? 너가 1티어 수연이랑 사귀면 네 계급이 바로 바뀔 줄 알았나 봐. 정말 미안해! 미안! 이제 질린다. 태선아? 이제 손 좀 봐줘라. 어. 한 대만 맞아! 아니, 근데... 그만해! 넌 찬열이가 시킨다고 다 하냐? 뭐? 야, 지찬열! 네가 뭔데 친구를 때려! 하아... 날 때린 거야? 엄마, 아빠한테도 안 맞아봤는데... 아까 나랑 결혼하자고 했지? 거절하길 정말 잘했다! 너 같은 돈 많고 사람 무시하는 애랑은 죽어도 안 만나! 하아... 아빠가 SY그룹과 잘해보라고 해서 잘해보려 했는데... 잘해보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나 찬열 그룹의 찬열이야...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어... 나도 잘났어... 태성아, 일로 와봐... 쟤 사생활 좀 캐와봐... 사생활을? 그래... 싹 다 캐와봐... 약점 잡을만한 거 전부 다... 내 옆에서 무릎 꿇고... 나랑 사귀어 달라고 매달리기 하란 말이야! 하지만... 그건 좋지 않아... SY그룹이잖아... 그래? 근데 어쩌라고... 태성아! 니네 태성그룹이랑 협업하지 말라고 내가 아빠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 거 같아? 너... 누워도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알 거지 되는 거야... 알 거지...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을 잘 들어야겠지? 알았다고...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수연 벌써 왔어? 무슨 일 있어? 할머니... 학교에 여자가 저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저보고... SY그룹 딸인 줄 알고... 막 제가 좋대요... 아이고... 우리 소녀 그랬어? 우리 소녀는 아주 키만자로구나... 누구는 남자친구 사귀어 싶어도... 못 사귀는 사람이 수주로 빽빽이요... 그냥... 즐기면서... 학교 다닐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필 그런 명문구에 들어가게 돼서... 저는 SY그룹의 딸로 오해받고 있다고요... 그건 걱정 말려... 우리 소녀가 SY그룹 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널 좋아해 줄 거란다... 우리 수연이는... 이 할미가 아주 멋지게 키웠잖니... 그렇겠죠... 하...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오늘 있었던 일은... 더 이상 말하지 말자...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들어오자... 네 할머니... 뭐야... SY그룹의 딸이... 아니었어? 어휴 우리 강아지... 이 앞에... 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네 할머니... 야... 아휴 놀래라... 아... 냄새... 어... 어... 미안해... 잠깐만 내가 옷 빌려줄게... 기... 기다려... 어떡해 어떡해... 미안해... 이게 뭐야... 꽤 어울리는데? 웃지마... 그나저나 우리 집은 왜 찾아왔어? 내 뒷조사 하라고... 찬율이가 시켰니? 어... 참나... 니네 친구 맞아? 걔가 시킨다고 하면 때리고... 걔가 시킨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겠다... 어쩔 수 없어... 뭐가... 됐어... 알 거 없어... 너는... 그래... 나도 알고 싶지 않거든... 근데... 너 이런 곳에서 사는 거 보니까... SY그룹 딸은 아닌 거 같은데... 왜 우릴 속인 거지? 난 속인 적 없거든... 그냥 운 좋게 명문구에 입학한 줄 알았더니... 부자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그러고... 학교에는 가자마자 나보고... 너네들이 SY그룹 후계자라고 그러고... 나도... 좀 많이 혼란스럽거든?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니... 이름이 똑같아서 잘못하고 날 입학시킨 것 같대... 음... 그랬구나... 하... 난 그것도 모르고... 아침에 있었던 일은... 미안해... 아... 그... 그때... 니가 SY그룹 후계자라면... 사이고 싶었어... 그래야... 내가 찬유리한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야... 너도 태성그룹 아들이라며... 잘 사는 애가 왜 그렇게 찬유리한테 쩔쩔매고 있어... 힘도 니가 더 센데... 그냥 한 번 먹여버려! 하... 단순하긴... 재력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내가 찬유리한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게... 만약에 이 사실을 찬유리가 알게 된다면... 넌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 찬유리가 알기 전에 학교에서 떠나... 뭐? 내가 왜... 난 못 가! 왜? 전학 가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데... 난 부모님 없이 할머니가 홀로 폐지를 주우면서 키우셨어... 할머니가 날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고... 교복도 사주시고... 입학비도 내셨는데... 너가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 고마워... 그런데... 왜 날 걱정해주는 거야? 동정심... 뭐 그런 거니? 아니... 그냥 별 뜻은 없어... 그냥... 네가 이뻐서... 아이고 우리 손녀 이 할미를 닮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뼈가지고 아주 남잡고 쓰는 스킬은 일품이구나 할머니 그런거 아니에요 그런게 아니긴 근데 저촌가 왜 이렇게 잘생겼니 이 할미가 네 나이였으면 홀라당 내가 꼬셔버리는 건데 말이야 할머니 그런거 아니라니깐요 뭘 그런게 아니야 그럼 내가 사귀어도 되니 할머니 염세가 있으시잖아요 에휴 농담이야 농담 할미도 너 인천가면 인기가 많아 도련님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아버지가 오셨어요? 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거야 널 그 학교로 보낸 이유를 내가 말했을텐데 네 그런데 첫날부터 SY그룹의 딸을 괴롭혔다지 내가 말했지 그쪽 집안과 결혼 못하면 다신 리억을 안 보겠다고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 빈만 하지 않겠다 내 아들이라면 내 SY그룹과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이란 걸 좀 하란 말이야 네 너와 내 비즈니스 도구가 되지 못하면 널 다시는 아들로 부르지 않을거다 알겠어? 네 이제 볼일은 끝났다 당장 나가 당장 나가 네 네 아 두렵다 막상 학교 가려고 하니까 그냥 전학 갈까 아 아냐아냐 가자 기사님 여기서 멈춰주세요 하 야 다 왜? SY그룹의 딸인척하려면 차는 타고 가야지 아 고마워 출발해주세요 하 최정아 오늘 고마워 응 저기 수연아 어제는 내가 정말 미안 어 뭐야 아 태성 왜 네가 수연이랑 같이 와 어 그게 내가 같이 오자고 했어 뭐? 그러니까 이제부터 태성이한테 이래라저래라 하지마 알겠어? 하 태성아 가자 어 어 어 저기 찬율아 야 나 지금 말하고 싶은 기분 아니니까 꺼져 그 수연이에 대한 이야기야 너가 수연 그룹의 딸이 아니란 사실을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 니가 비밀로 해준 보답이야 어 어 어 내 이름은 홍문다고 수연이는 내가 가지겠어 저기 수연아 내가 사귀자고 했잖아 아무 말이 없어 아우 나 쟤 나한테 또 고백 공격하려고 한다 수연아 난 너밖에 없다고 가슴이 막 뛰어 이런게 사랑인걸까 갔나? 갔나? 나돌렸겠지? 다행이다 수연아 왔어? 왜 아침부터 친한척이야 워워 너무 화내지마 이제 니 말대로 애들 괴롭히지 않을게 다온이랑 나랑은 화해했어 그치? 응 그래서 그런데 우리 사과 파티를 여는게 어때? 사과 파티? 그래 너네 집에서 하자 뭐? 난 너랑 사과할 맘 없으니까 안해 에이 학교 다니면서 이제 쭉 볼 사이인데 서로 사과하고 끝내면 좋잖아 그럼 내일 하는 거다 싫다니까 나도 싫어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뭐? 니네 집에서 사과 파티를 하자고 했다옹? 응 그런데 절대 안된다고 얘기했어 천유리는 한번 하고 싶은건 절대로 포기 안하는데 걱정이네 괜찮아 아! 맞다 태성아 너라면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우리 할머니가 떡볶이 하셨다는데 너도 올래? 어... 그래도 돼? 물론이지 잘생긴 총각도 왔네 이 할미가 맛있게 떡볶이를 했단다 먹어보렴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때? 맛있지? 응 아... 여기야 아... 이게 무슨 냄새야 냄새 야! 너네 뭐야? 아... 사과 파티 니네 집에서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친히 찾아온 거지 아이고 잘생긴 친구들이 또 왔네 어휴 앉아 같이 먹으면 좋지 얼른 얼른 자아 앉아 볼까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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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친구들 아휴... 조금만 기다려요 헤미가 순대 썰어줄게 하... 너... 진짜 SY그룹의 딸이 아니었구나 서민 주제에 당들하게 날 때리고 너 배짱도 좋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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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끼리 어? 싸웠니? 할미가 만든 이 순대라도 한번 먹어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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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할머니 이딴 걸... 어떻게 먹어요? 아휴... 아휴... 아까운 내 순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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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할머니한테 당장 사과해! 뭐? 내가 왜... 저런 냄새나는 걸 갑자기 주니까 내가 놀란 거지 그리고 내가 왜 사과하니? 사과받을 쪽은 나야 속인 쪽은 너잖아 난 속인 적 없어 너 처음 만났을 때 다 말했잖아 난 SY그룹 딸이 아니라고 어쩌면 내가 부잣집 딸이 아닌 게 더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정말 SY그룹의 딸이었다면 너네들은 내 앞에서 가식만 떨었겠지? 이렇게 어른 군경도 없는 너네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거잖아 으... 소름돋아 하... 뭐라니? 애초부터 너랑 나는 급부터 달라 너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순대나 먹는 할머니 밑에 자란 거 알았으면 너랑 나는 알지도 못했겠지 뭐야? 야... 나와 어 야... 야... 뭐하냐? 넌 그냥 운 좋게 돈 많은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덕에 넓은 집 비싼 옷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자라놓곤 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거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 어휴... 우리 잘생긴 태성이가 이렇게 외로해주면 난 괜찮지 태성 총각은 꼭 우리 사위를 삼고 싶네 그럼 저도 좋죠 사... 사위? 너... 괜찮겠어? 내가 가진 걸 모두 잃을까봐 겁이 났었거든 그런데 널 보고 용기를 얻었어 넌 가진 게 없지만 발곱 씩씩하잖아 다행이네 음 그래서 난 너가 좋아 우리 사귈래? 응 저... 저... 좋아 수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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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할 때는 눈에 지그시가 않고 발 한쪽 들고 하는겨 할머니 할머니가 눈치가 없었네 미안해 하라고 아버지야 수연아 나 이만 가볼게 수연아 절... 절... 잘가 우리... 사귈래? 수연아! 수연아! 수연아 뽀뽀할 때는 눈에 지그시그 안고 발 한쪽 들고 하는겨! 할머니! 할머니가 눈치가 없었네! 미안해! 하라고 아버지야! 수연아! 나 이만 가볼게 아빠, 다녀왔어요 대송아 왔니?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다 갑자기 전여그룹에서 우리의 지원을 모두 끊어버렸단다 혹시 찬율이한테 부탁해서 우리 대송그룹을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있는지 말해볼 수 있겠니? 아빠 아빠가 저번에도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마지막이다 제발 마지막이니 물어볼 수 있니? 넌 찬율이랑 오랜 친구잖아 찬율이라면 우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아빠, 우린 가진 걸 모두 잃어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봐요 천유그룹 도움 없이 저희 할 수 있어요 그래, 아들 네 말이 맞다 다시 시작해보자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야, 오늘도 그 이야기 들었어? 태성애에서 태성곤은 망했대 정말 저거 태성애이야 저게 치러가 나 야, 천유이가 이거 주래 넌 이제 이 학교에서 강학생이 될 거야? 그게 어때서? 너 조금 잘 산다고 나 때리고 괴롭히더니 꼴 좋아? 우리 회사는 이제 천유그룹의 지원을 받고 잘 나가고 있는데 말이야 천유이가 그 행복을 얼마나 지켜줄 것 같아? 야, 까부지마 초록색 넹타이 주제에 야, 태성아 너네 집 쫄딱 망했다면서? 어떡해? 이제 니네 집 반찬으로 순대 나오겠네 이게 진짜 아, 뭐 때려봐 이 학교에서 퇴학시켜줄 테니까 아 뭐야 야, 이거 네 순대 여친 아니야? 순대 비린내 나는 것 같아, 천유아 그러니까 말이야 서민 주제에 그 넥타이는 어울리지 않잖아 넥타이 같은 걸로 계급이나 정하고 유치해 야, 야 좀 예쁘다고 봐주려고 했는데 야, 내가 이 학교 이사장님한테 한마디 하면은 넌 바로 퇴학이야 뭐? 안 되겠네 못 믿나 봐 야, 다운아 이사장님 좀 불러와라 아, 퇴학은 절대 안 돼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성공한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날 위해 고생하신 우리 할머니를 홍화시켜 드려야 된다고 하아, 사정이 딱하네 그러면 내가 특별히 용서해줄게 그런데 어제 맞은 것이 너무 아파서 그냥은 안 되겠고 뭐,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가난해서 미안해라고 세 번 말해볼래? 뭐? 가난한 게 왜 죄야? 흥, 너 혹시 억울해? 아니, 그러면 나처럼 부모님을 잘 만나든가 왜 폐지집 딸내미로 태어났어? 수영그룹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치욕도 안 당했을 텐데 아, 아 아, 맞다 미안해 너 부모님도 없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야? 죄송하, 난 괜찮아 아니 뭐 싫으면 이 학교에서 이제 나가 할 거야? 아님 말 거야? 가난해서 미안해 뭐? 작아서 잘 안 들리는데 천율아,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더 크게 하자 가난해서 미안해 가난해서 미안해 너한테 당한 지옥에 비하면 아직도 불을 하지만 뭐, 그래도 얼굴은 예쁘니까 한번 봐줄게 알았어? 흐려 나 이번에 정말 괜찮은 우리 수영그룹의 후계자를 찾은 것 같아 그래 이제는 이런 연기는 그만두고 수영이에게 원래 자기 인생을 찾게 해주자고 그려 오늘 밤에 보자구나 학교 계속 다닐 거야? 응 너도 있고 나 버틸 수 있어 그래 같이 힘내보자 응 먼저 갈게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저는 왜 가난하게 태어난 걸까요? 우리 손녀 놀라지 말고 들어 넌 사실 S.Y.그룹의 강수연이란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진실의 말을 줄 때가 됐네 자 앞에 있는 옷을 입고 할미를 따라오렴 사실 이게 바로 너의 집이란다 지금까지 널 속여서 미안해 네? 아들아 요 맞다 네 딸도 왔어 15년 만에 보는 거지? 네 어서 오세요 아빠? 아빠는 예전에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인사드리렴 너희 아빠 S.Y.그룹 대표 강수호다 안녕하세요 그래 수연아 네가 갓난아이 일대 이후로 처음 보는구나 내가 너희 아버지 S.Y.그룹 대표 강수호란다 네 많이 낯설지 우리 딸 지금까지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사느라 고생 많았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예전에는 참 얼굴이 고우셨는데 수연이 혼자 키우는 시라 주름이 쭈글쭈글 하셨네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그래 약속대로 수연이를 고등학생까지 키워냈단다 바람대로 아주 착한 아이로 컸어 그래 우리 딸 지금까지 없이 사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부터는 모든 고생 끝을 한다 네 그럼 명화고등학교 입학시킨 것도 아버지세요 그렇지 왜 이제서야 아빠 지금까지 할머니까지 가만한 척하면서 평생을 왜 저를 속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얼마나 원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제가 부자라고 사실 아빠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제가 좋아할 줄 알았던 건 아니죠? 정말 미안하단다 너를 가난하게 키운 이유는 너희 엄마 때문이란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었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모두 가면을 쓰고 항상 다가왔어 너희 엄마도 마찬가지란다 난 너희 엄마를 정말 사랑했고 진심이었지만 너희 어머니는 너를 낳고도 내 부유함을 사랑했던 거였어 너가 갓난아이일 때 너희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너만 안게 되었지 넌 내 전부였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자라는 사실 화가 나고 너무 싫었거든 너도 명하고도 깨서 느끼지 않았니 모두가 너의 위치를 보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느꼈을 거 아니니 진짜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찾는 건 불가능했고 모두가 내 돈을 사랑한다는 생각에 너무 외로웠거든 아버지는 돈 때문에 외로우셨겠지만 저는 부모님이 없다는 생각에 항상 외로웠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구나 정말 미안하다 하 난 참 못된 아버지로구나 내가 이기적이었어 넌 내 딸이니 나처럼 만들기 싫었거든 난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너만큼은 철저하게 가난하게 키우길 결심했지 너에게 진짜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할머니에게 너를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아버지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괜찮은 사익감을 찾기 위해 널 좋은 명화고에 보낸 거란다 그런데 이번에 너희 할머니께서 우리 수영그룹의 현명한 사익감도 찾으셨다고 하니 다시 너를 여기로 데리고 온 거란다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사랑을 알려주시겠다면서 어떻게 17년 동안 저를 혼자 내버려두실 수가 있죠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했다고요 딸 정말 미안하단다 다 널 위해서 한 일이지만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 어리석은 아버지를 용서해다 그렇게 아버지와 나는 한참을 울며 기쁜 대학 끝에 아버지를 이해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나는 진짜 수영그룹의 후계자 강수연으로 살게 되었다 태성아 왔어? 응 태성아 이젠 내가 널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가난한 나라는 걸 알아도 날 지켜줬으니까 이젠 내 차례야 그게 무슨 소리야? 최근 수영그룹의 유일 후계자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신상에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후계자는 명아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후계자의 바른 인성을 위해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수영그룹의 후계자임을 모르게 자라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교육 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수영아 나 너 진짜 이거 알고 있었어 너 그냥 서민 놀이에 맞춰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 뿐이야 진짜 미안해 진짜 너가 수영그룹의 강수연이었어? 날 또 속였구나 그래 다온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이 학교의 문제라고 생각해 이 학교의 넥타이 개그 시스템을 없앨 거야 그러니까 다온아 일어나 미안 날 널 배신했는데 진짜 미안해 너 저 뉴스가 사실이야? 응 나도 몰랐던 사실이지만 오늘부터 우리 SI그룹은 처녀그룹과 같이 일하지 않고 태성그룹과 일하기로 했어 뭐? 너희 태성그룹을 위해서 SI그룹이 지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집안 걱정은 하지마 그렇구나 얘 강수연 날 끝까지 지옥스럽게 만드는구나 난 한번도 널 그렇게 만들 생각은 없었어 네가 자초한 일이야 그래 너 두고 봐 니네 집안 다 부숴버릴 거니까 쟨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구나 역시 넌 또 날 실망시키는구나 학교 자퇴하고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유학하라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부를마 가 가 태성그룹을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도 아니야 넌 내가 아무것도 얻는 사람이란 걸 알았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잖아 이제는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어줄게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우리 가족들은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나기로 했거든 마음은 정말 고마워 그렇구나 알겠어 내가 졸업하고 태성그룹을 이어받고 스스로 태성그룹을 일으켜 세우면 그때 우리 결혼할래? 정말? 그래 넌 잘 해낼 거야 응